히힛 가봅시다! 여러분들 밤에 학교에서 갑자기 기숙사에서 치킨이 먹고싶으셨을때 누군가는 사러가야됩니다 그 과정을 그린 어 치킨 히힛 치킨 치킨 약간 이렇게 웃을거같은 어 그림잘그렸는데 임팩트있다 오 근데 누가갈거야 ass 내가 거절하려나 내가 거절하려나 하呀 의선생님 무슨말이여 내가 거절해 그래서 내가 사러갔습니다 새로운uten 본관으로 통하는 철뭇 열쇠를 찾으시오 물건들을 찾으려면 본관으로 가umer 하지만 문을 잠겨올거야 열쇠는 아마 남자 사감elu소에 있겠지 남자 서감실은 기숙사 2층이다. 아, 내 친구들 봐. 아, 내 친구들 봐. 내 친구들. 내 친구들 겁나 미남이야. 와, 어머. 얼굴이 달걀 같아. 달걀 같은 이런 외모라니. 정말 멋지구만. 애들이 빤스 바람으로. 심지어 빤스를 반쯤 벗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좀 센스가 없죠. 옷을 좀 입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화장실도 있어. 아, 근데 어떻게. 침대가 2개인데 3명이서 잘 수가 있지. 신기하네. 여긴 뭐야. 어, 여기는 밖의 복도도 있잖아. 밖의 복도에 심지어 문도 없어. 애들이 추위에 떨겠다. 아니구나. 저희가 뭐. 저희가 밖이. 문이 없어. 문을 아직 안 만들었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무척 좋아. 우리 방은 제일 끝방. 2층 사감실로. 나야나님 고맙습니다. 어, 어. 너무 뛰면 안 되겠지. 너무 뛰면. 기력이. 기력이 좌측 하단에 보이시다시피. 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5층. 2층 사감실의 열쇠를 찾는다. 2층 사감실의 열쇠를 찾아서. 상학선생님이 보기 전에. 상학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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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가? 상암실로 일단 가자. 윤지연님, 7000명의 시청자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식수대가 있구만. 남자 사감시. 어? 키가 여기 있구만. 선의치,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본관과 강의동, 실험동이 있구만. 본관의 5층 학습실로 가서 핸드폰을 찾으세요. 전화를 하려면 핸드폰이 필요하겠지. 오늘 자습시간에 학습실에 두고 온 것 같아. 오늘 또 하필은 왜 두고 왔어? 자, 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거죠. 주문한 다음에 이제 밖에 가서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기숙사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치킨 먹어놓길 잘했네. 아, 나 오늘 치킨 먹고 싶다. 미리 시켜놓을까? 치킨을 이제 핸드폰으로 시키려고. 지금 5층에 가서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실로 가서. 남자 기숙사 총 인원이 3명인 것 같은데. 우리 셋. 복도 길이가 겁나 길어. 재단이 큰 재단인가 봐요. 여기가 이제 5층이구만. 5층에 가서 남자에게 전주했던 핸드폰으로 알게 됐습니다. 1분간. 경선 공부히 사 students malad every day. 귀신에선 등장한 who each child is dead. 요즘에 놀라는 거 아니겠지? 기숙사에서 먹는 야식이 꿀맛이에요. 근데 못 먹게 합니까? 나는 좀 밤에 일찍 자야 돼서? 그거 뭐 좀 시키면 되지 않아? 그, 그.. 그.. 어어! 깜짝이야! 아,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 왔는데 지금. 깜짝 놀랐네 아, 니들. 니들, 야. 망이라도 봐라 임마. 아니, 망이라도 봐야지. 저거 왜 망도 안 보고 저러고 있어. 지금 MBC. 제가 나오고 있답니다. 문화사생. 여러분들, 많이 봐주십시오. 시청률을 지켜야 될 수 있도록. 학습실이 어디야? 학습실이 어디야? 1층 간다. 이 건물 구조는 이해를 못 하겠네. 복도만 있어. 건물이 낭비가 너무 심한데. 다른 방 문이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지. 문도 안 만들어 놨어. 아니, 여기가 5층 학습실인데. 아, 본관. 본관 5층 학습실. 본관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지? 어, 여기 그래픽 깨지는 거 봐. 그래픽 깨지는 거 지린다. 의도된 건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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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relaxation. revolution everyone. oononono. uhmn wellonone.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야 저게. 바로 걸어. 걸어서 스태미널을. 스태미널을 해볼까. 뒤로 걷는다. 뒤로 걷는 속도도 똑같아. 다행히 길로 만오는 것 같았다. 저거 뭐야? 어디로 가야되냐? 본관 어떻게 가지...? 1층 인데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Lamb 야 뭐야. 좀비머리 뭐야 쩌비머리 야 좀비머리 뭔데 저거 아 Eff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아니 왜 치킨을 못 시켜먹게 귀신이 방해하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 방에 사람 있는데 방으로 안 가고. 어 이쪽이 본관인가 보다. 본관으로. 아 쓰레파 끌면서 가는 소리 봐. 이 디테일 보십시오. 쓰레파 끌면서 가는 이 소리. 아디다스 삼산 쓰레파죠. 짝퉁인 것 같아요. 물. 물을 얻었다. 이쪽이 본관인가. 어. 저건 뭐야? 야 저 앞에서 뭐가 있다. 여기가 본관이라고 생각하고. 어. 뭔 소리야 이거. 뭐냐. 5층. 왜 이렇게 깐 거야. 여기 학습실이 어디야. 여기가 학습실인가. 보통 학습실이면은. 컴퓨터실은 아니죠. 5층. 15층. 10층. 15층. 아무것도 없어? 좀 더 밝게 해 드릴게요. 어때? 좀 더 밝게 해 드릴게요. 받아졌지? 어스랩. 지구과학. 학습실이 어디냐? 아직도 깜깜해요? 아직도 깜깜합니까? 여긴, 여긴 특히나 더 깜깜하네? 여긴, 여긴, 여긴 특히나 깜깜하네. bás지 Tak 여기가 본관이야, 뭐야? 관리동이라는데, 여기. 아까 5층 학습실이라고 했지, 분명히. 물이다. 소화기. 어, 소화기를 얻었다. 아이템이 없대. 아, 소화기. 남자! 그냥 주말에 집가서 먹고 말지. 이거 게임이 치킨인더다크니스 입니다. 오, 저기 밝은데. 여기가 학습동의 아닌가. 이 소화기로 뭔가 공격하는 거겠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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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떼어떼어 떼어! 도움말고 랩땅 여긴 뒤 여기가 5층인데 분명히 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옹오오오! 오오오옹오오오 우와 저거.. 소리.. 소리 미친다 저거 꺄야 해. 꺄야 해. 그럼요. 물을 먹으면 체력 회복이네. 물을 먹으면 체력 회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서를 얻었다. ESC키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이콜 ESC키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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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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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멀리 가고 있고 아, 게임은 또 왜 이렇게 어두워 아이고, 뒤에 따라오고 있었네 잠시만요. 화학실에 충전... 기숙사? 우리나라 기숙사 이 정도입니까? 아까 코드가 충전코드인가 봐. 이 정도였어요. 하루벌벌벌벌벌벌벌 총장 아, 저거 따라다니는 거 미치겠네 저거 3층이구나 3층에 있어 3층 3층에 있습니다 기록 모아 기록 모아 야야야야야 어디서 또 온다 어디서 또 온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따라오고 있어요 들리는umer.. 엔딩 받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 이거 무서운데 그래도 인제 맵은 다 외웠으니깐 가면 될거 같습니다 초반에 빨리 쳐야되 초반에 빨리 쳐야되 맵이 바뀐다던데 대독님 따라오는 귀신 주변에 있을 때 불이 켜져요? 아 오케이 이게 맵이 바뀐다는데 여기는 밝죠? 거기가 어둡더라고 2층으로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느낌 왔어요 그림 귀찮은데 잘 그린 그림책 같아요 국내 고등학생 분들이 만든 게임 엔딩은 좀 봐줘야죠 예의상 국내 분들이 만들었다는데 맵 안 바뀐 것 같은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남자사감실 아 강의동과 실험동이 저렇게 나눠져 있구나 핸드폰을 학습실에 가서 찾읍시다 강의동에 오케이 나 이제 맵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이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 고3 세 분이서 만들었다고? 오오 부금이 이 쪽이 강의동 문화산책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동은 좀 어둡거든요 오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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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문을 왜 일부러 잘 안보이게 해놨나? 헷갈리라고? 문화산책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문화산책에서 엄청 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산책이 불안해 잘 보셨습니다. 문화산책은 유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유기 아, 맵이 진짜 바뀌었는데? 게임 이름이 치킨 인더 다크니스입니다. 어둡 속에서 치킨 사오기 게임. 여기 너무 어두워. 이렇게 어두우면 게임 판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 고등학생분들 이거 어둡다고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확실히 식별해야 더 무섭거든. 그래서 공포 게임 요즘 좀 약간 어느 정도 밝게 만드는 게 대세예요. 너무 어두우면 오히려 본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못 보게 할 수도 있어. 여기, 여기가 학습실인가 보다.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찾았어, 오케이. 충전기 가자. 화학실로 화학실로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충전이 이거 되겠어? 약간 멀미 나왔나?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야, 이거 아닌가? 이거 vague, 여기. 이거 봐. 여기 뭐지? 뭐야? CRIBEN 여기 아까? 뭔가 이럴 경우가 아니지? 창문이 들어오지 못할 때? 이자리 이카 여기에 4-8rb 하트 벽 무섭 개섭 사오 도움말에 도움말 잠시만요. 막상선생님 자, wages 막상선생님 막상선생님 있는 강릉 잠시만요. 3층 3층 그 나무 아닌거 같애 나무 아닌거 같애 어 summary 어어 야 want ok..... 어디어디어디어 x3 어디버려 어어어어어어어어우 아야 하지마자 이거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네 이거 아이 뭐 이렇게 어려 너 아니 아니 뭐야 저거 예! 이것도 무서운데 와아 아 야 하지 말자 이거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네 이거 아이 뭐 이렇게 어려워 건물 다 통과해서 쫓아오는 건 오반데 한 마리만 그래요 한 마리 한 마리만 건물 통과해서 쫓아오고 무서워요 가자 열쇠를 일단 조작법 아 탭키를 누르면 폰 디스플레이가 있고 인터넥션 F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다인데 한 번만 다시 해볼게 한 번만 딱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키를 다 외웠으니까 딱히 맵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맵은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이 키 눌러도 안 돼 됐었으면 아까 했죠 벌써 그건 아까부터 눌렀죠 마우스 원을 누르는 건가 아 아 마우스 원 키 아 마우스를 누르는 건가 혹시 아까 거기가 충전기인 것 같던데 물을 하나 얻고 물 미리 항상 준비 이렇게 마우스 원을 누르는 것 같고 마우스 원이 하단 마우스 원을 누르는 것 같고 핸드폰 찾았다. 핸드폰 찾았다. 핸드폰 찾았다. 하는 SEO. 물 2병 채소 올 것 같은데 3층 화학실 반대쪽 반말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반말하지 않죠? 1층 2층 치킨 사러 가는 길이 문 다 열어놓고 다니니까 경비실에서 야! 그러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어 아, 이렇게 안 올 때 딱 해야 되는데 여기가 3층 여긴 화학실이 없어 지도를 보자 2층은 막혀있어 뭐야 막혔잖아, 여기 1층 5층 3층 3층 4층 1층 주소 이 11층 와이다 14층 현이 2층 소화기가 약간 쓸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멈추린 틱토릭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3명이 만든 스팀에서 2,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으로 한번 깨시면 꼭 저에게 엔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